안녕하세요. 시작했어요. 녀석 아니죠? 시작했어. 시작했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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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안녕하세요. 립싱크. 했죠. 립싱크 아니야? 안 했어요. 댓글 맞다. 안녕하세요. What's up? 저희가... 갑자기 라이브 키우고 싶어서 그냥 찾아왔어요. 설레요. 혹시 코백인가요? 화면이 좀... 화면이요. 안 보여. 진짜 애기들. 여러분 저녁 먹었어요? 저녁 먹었어요. 오시. 리쿠 먹었어요. 리쿠 뿜빡 먹었어요. 진짜요. 어디 있어? 혼자. 혼자. 사 먹었어? 혼자. 혼자. 그러면 너무 오래된 거 아니야? 점심 아니야 점심? 저녁으로 먹었나 봐요. 저녁 먹었어요. 저 샌드위치 먹었어요. 저도요. 샤드위치 먹었어요. 그게 깨미가 없었어요. 샤드위치 먹었어요. 샤드위치. 저 토스트 먹었어요. 샤드위치. 샤드위치. 먹었대요. 뭐 드셨어요? 100. 그거 아까 찍고 왔잖아요. 뭐 했어요? 브릭크로. 딱 우리 되게 많이 찍어 이거 한국어로 뭐예요? 광야 내 컷인데요 광야 내 컷 이거 스티커 사진 내 컷? 스티커 사진 스티커 사진 일본어로 그리코라 스티커 사진이라고 하죠 저희가 광야 스티커 사진 찍고 왔거든요 앞에서 한 장씩 보여주세요 엄청 많이 찍었어요 가만히 있네 진짜 많이 찍었어요 여러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일단 위시 버전 스티커 사진 찍고 왔어요 아야 아니야 이거 잘 나왔다 사시려 위시 버전 스티커 너무 귀여운데 잘 나왔다 그러니까 이거 진짜 귀여워요 사려시 사려시 사시려 맘네랑 맘네랑 맏형 맘네랑 맏형 맘네랑 맏형 공시했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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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해 글티 재밌어 글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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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요 이거 봐봐요 다 잘 나왔잖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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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잘 나왔어 글티 저 딘즈 바나나를 먹고 있는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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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딘즈 안에서 바나나 냄새 엄청 많이 났어요 유사 귀여운데 응 이거는 빵을 먹고 있네 시온 사쿠야 캠 빵 더블 S 식사 중 식사 중 더블 S SSS SSS 만네즈 뭐야 뭔가 사귀고 있는데 그러니까 연인샷 살아가고 똑같은 사진 똑같은 사진 진짜 재밌었어요 근데 위시 위시 커버 진짜 귀여운 거 귀여워 예뻐 유티 재밌다 얘들 유티 너무 좀 마음에 드는데 괜찮죠? 유티 진짜 괜찮다 유티 한번 다시 보여드려야겠다 진짜 괜찮다 다시 보여드려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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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으로 보여줘 형 형 그럼 그 저희 저희가 좀 뽑아갈게요 댓글 감사합니다 귀여운 니크가 나왔죠 지금 됐는 됐는 잘 보인다 그래 두 개 있어요 사쿠야 뭐해? 어? 사쿠야 뭐해? 사쿠야 뭐해? 여러분 근데 봐도 돼 저희 9시에 곧 작권 나오잖아요 응? 진짜요? 진짜? 오늘? 5분 뒤에 무슨 작권? 오늘 9시야 이제? 무슨 작권? 몰라? 그거 우리를 소개하는 언제 찍었어라 그 위시 위시를 소개하는 진색 게임 인식 게임 인식 게임 응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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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그때 작권 아 사쿠야 피아스 미세대 야다 네 사쿠야猫 포즈 사쿠야가猫 포즈 응 야 야단 사쿠야猫 포즈 사쿠야 사쿠야 바나나 맛있어 맛있어 바나나 맛있어 바나나 맛있어 아까 우시야 맛있어 맛있어? 근데 엄청 맛있어 바나나 맛있지 맛있어 오늘 제일 많이 오늘 제주도에 제주도에 귤 비싼 거 비싼 거 탈라봉? 탈라봉 비싼 거 비싼 거 몇 번 말하는 거야 진짜 맛있었어요 언제 먹었어? 아침에 숙소에 있어? 응 네 연습실 사서 먹었어요 혼자? 응 연습실 뭐야 한라봉 맛있지 네 사서 먹었어 혼자서 한라봉 진짜 맛있어 응 한라봉 맛있지 오늘의 TMI TMI 제이만 얘기해 주세요 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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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만 얘기해? 네 TMI 오늘의 TMI 오늘 저 새우를 먹었어요 아니요 오늘 새우? 엄청 맛있었어요 제이 제이의 TMI는? 저는 저는 오늘 차 타고 이동하면서 희재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희재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한 소절 한 소절 오 마이 갓 제이의 TMI가 부르는 희재 제이의 TMI가 부르는 희재 한 소절 제이의 TMI가 부르는 희재 한 소절 소절 조금만 더 잘한다 나중에 제이의 TJ 풀커버를 기대해 주세요 언젠간 나오겠죠 언젠간은 오늘 리프 형은 붕어빵 먹는 게 TMI 같아 드림이 형들 신곡 들어갔어요 스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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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다 멋있었어요 박스 저 오늘 아까 위버스 올렸잖아요 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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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트 시작하는 것보다 너무 멋있어서 오늘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파이팅! 파이팅 그래도 보안 누나 맞아요 보안 누나도 오늘 곡 나오셔서 위비 아까 바꿨거든요 맞죠 진짜 대박 퍼포먼스 진짜 없나 진짜 없나 진짜 없나 진짜 없나 진짜 없나 일본어로 정말로 파이팅 파이팅 노래 너무 좋았죠 응 위비 형은 오늘 TMI 있어요 TMI? 오늘 TMI 오늘 TMI TMI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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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TMI? 갑자기 뭔데 있어 뭐 먹었어 뭘 먹었어 뭘 먹었는데 뭘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 뭐 먹었는데 오늘인데 오늘인데 젤리 먹었어 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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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그거? 망고? 저 어젯밤에 사쿠야랑 같이 마리오 했어요 진짜? 왔다 몇 시에? 숙소 가서 바로 바로 씻고 바로 했어요 진짜? 바로 마리오 게임하고 있더라고요 그거 2시간 정도 하고 멈췄어요 나 어제 다른 공간 있었나? 응 나 왜 너네를 어제 못 봤지? 그러니까 자고 있었대요 나 자고 있었어 아니요 아니요 둘이 현들이 숙소 왔을 때 저희들이 나와 자고 있었어? 응 회사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그니까 아직도 요즘쯤 자고 있었어요 응 자고 있었어 숙소 어디서 자고 있었어? 아니 짐 때 에? 사쿠야 어디 있었어? 사쿠야 없었지? 우리가 있었어요 진짜? 제이 너 그러면? 예? 없었어 왜? 나 그래서 난 어제 새벽까지 계속 안 들어오는 줄 알았어 네? 없었어 그래서 와 얘들 진짜 열심히 한다 이렇게 생각해 10시 판에 왔어? 응 들어왔어? 마리오 가고 있었어 11시 정도? 11시쯤에? 진짜? 응 11시쯤에 그때 없었잖아 있어? 있어? 있었어 11시? 11시쯤에 진짜? 우리보다 일찍 11시 11시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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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예단이 없어 저희 불 끄고 있어 불 끄고 있어 전 예단이 없어 진짜 없어 귀신이여 완전 조용히 있었어 진짜 조용히 그냥 바로 잤어 기절했어 어제 어제 기절했어 마리오 키열 그때 일본 방송에서 너무 귀여워서 사주시고 그래서 우리 게임하고 있더라고 식구만 이거 할래요? 재밌었어 오늘 가서 할까? 생각보다 재밌어? 진짜 잘해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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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로 그래? 제가 피아스 변했어요 맨날 맨날 나 떠나야 돼 열어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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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응 맘에 진짜 좀 귀엽죠 귀여워요 귀여워요 올해랑 개미맨 아니지? 아니 유엣이 더니까 캡처 타임 칠이 캡처 타임 하나 둘 셋 오케이 난 대누이다 진짜 이 팀에 고양이가 두 명 있으니까 고양이 두 명? 우리 우리 검은 고양이? 응 고양이 뭐예요? 핑크 고양이? 아니야 아니야 그거 갈색 고양이 갈색? 오 치즈냥? 치즈냥이 뭐예요? 치즈 색깔 치즈 색깔 고양이 치즈 색깔 제일 귀엽대 제일 귀여워 제일 귀여워 제일 귀여워 작권 떴대요 진짜요? 지금 지금 9시인가? 지금 볼래요 지금 이걸 같이 볼래요 같이 볼까요? 같이 같이 한번 리뷰를 해볼까요? 작권 리뷰 작권 리뷰 그러면 댓글 같이 작권 리뷰 한번 보자 한번 보자 잠시만요 유튜브 나왔다 작권 리뷰 작권 리뷰 작권 리뷰 이거 그때 mocking 이거 그때 진짜 어려웠잖아 작권 리뷰 connect 기억이 안 나요 하죠? 제호기 안 돼 안 돼 안 돼 dividend 아직 아직 킹님 아직 방금 올라왔어요 안녕하십니까 느낌? 오늘 미 씨에 대해서 얼마나 누가 제일 게임을 해볼 건데 각자 자신 있죠? 네 자신 있으세요? 자신밖에 없어요 자신밖에 없어요 자신밖에 없어요 자신밖에 없어요 사과이 이때 첫 짓이에요 나의 위시를 아 너의 위시도 아니에요 맞아 만네가 리더였어 귀여웠어 거기다 이뻐 려우가 진짜 귀여운데 진짜 아기야 려우 진짜 아기야 려우 귀엽네 좋은데 나의 위시도 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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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게임 천재인데 사실 상관없어 광대준만 남아줘 재밌게 안 돼 팀이 이름? 팀 이름? 팀 이름 몰랐다 우리 뭐였지? 팀 이름? 팀 이름 몰랐다 팀 이름 몰랐다 초록주 모찌이자 초록주 야 우리 뭐찌이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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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기억이 안 나 초딩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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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 아빠 아빠는 왜 그러지? 아빠는 왜 그러지? 나야? 아빠는 왜 그러지? 아빠 어디 가 아빠 어디 가 아빠 어디 가 올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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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진짜 올리는 진짜 저인데 응 진짜 올리 올리유도 진짜 올리유는 진짜 진짜 누가 만든 거예요? 오 진짜 짱이다 진짜 팬이 만든 팬분이 만드신 거잖아 어디서 시작했어요? 청재다 청재시다 그러면 이제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칸 문제 위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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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단체 문제 단체 문제 단체 문제죠 다섯 문제 중 세 문제를 먼저 맞힌 팀이 진짜 나 자꾸 개미 미쳤네 저 집중 우리 질 수가 없어 케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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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려웠어 그래 케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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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려웠어 지금 누구 합격? 오늘 어째 근데 이거 다 라이브에서 우리 버리지 마 고 고 미안해 미안해 한번 보자 오케이 재밌는데요? 재밌네요 여러분 잠깐 봤는데도 너무 재밌으니까 꼭 봐주세요 또 우리와 놀다가 이따 봐요 같이 고마워 지금 재밌습니다 지금 이걸 같이 같이 볼까요? 여기 있어 뭔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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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시작 다꼬야키 포즈 다꼬야키 포즈 다꼬야키 포즈 다꼬야키 포즈 다꼬야키 포즈 다꼬야키 포즈 이렇게? 나 모르는 사람 없네 어떡해 이렇게? 치즈볼 치즈볼 포즈 치즈볼 포즈 조그맨키 포즈 그때 려오랑 려오랑 속해 진짜 귀엽다 려오랑 속해 진짜 귀엽다 진짜 동네이들 유식 치즈볼 려오는 염색하고 싶어요 저요? 응 무슨 색? 아무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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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 빨간색 빨간 머리 이 려 빨간 머리 어울리는 어울리는 색 색 색 리크는 뭐가 좋을까요? 크로 응 당연하지 리크 저번에 염색하고 싶다고 리크는 말이었어요 염색 염색 이거 색 빨간색 파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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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흰색 네 상의 귀여운 으렁 그들의 우리 ζ than 인 생 이누? 이삭 씨 이삭 씨 뭐 줬는데 안 줬어요? 은색? 거기 이누ですか? 형 저 은색이에요 이삭 긴바치 은색 은색 응 킹거루? 킹거루, 킹거루 이삭이 킹거루 이삭이 킹거루 그게 뭐야 저희 다음에 무슨 색으로 염색했으면 좋겠어요? 은색, 은색 좋아요 저희 다음에 무슨 색으로 염색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석장 오케에르 아스파라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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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색 지금 몇 시에요? 핑크머리 혹시 단체 금발 가자 단체 금발? 단체 금발? 언젠가, 언젠가? 괜찮네 단체 금발 괜찮아요 단체 금발 괜찮아요 단체 금발 괜찮아요 다음 도색 단체 금발 예쁠 것 같아요 단체 금발 단체 금발 시원이 형 흑발 보고 싶대요 저도 하고 싶긴 해요 시원이 형 흑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흑발 흑발 이리 와 사쿠야 오빠 잘생겼대 아닙니다 알아요 힘들어 사쿠야 너는 귀여워요 안돼 사쿠야 핑크머리 해주세요 사실 어울릴 것 같긴 한데 핑크머리 네 핑크머리? 아니야 아닌데? 핑크머리? 핑크렌즈? 근데 핑크머리 근데 핑크머리는 약간 의시형 이미지가 있어 사쿠야 근데 아파서 안 싫어 아파서? 아파서 싫어? 아파서 싫어? 근데 사쿠가 안 아파서 가발, 가발 가발 써, 가발 가발 써 가발 어때? 나중에 사쿠야 오빠 사쿠야 오빠 오빠 사쿠는 있었어? 컴벨같이 시간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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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의 포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리쿠 형 뭐 없어요?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말? 응 자 하트 포즈 하나 둘 셋 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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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겟초타임 미치기 미치기 겟초타임 이 게임을 하려 아! 아이엠그라운드 아이엠그라운드 자기소개 시작 누구였어? 누구야? 룩이 부터 시작하는 룩이 부터 시작하는 룩이 부터 시작 룩이 부터 시작 룩이 부터 시작 리쿠 리쿠 에이 잠시만 잠시만 어떻게 하지? 아이엠그라운드 지금부터 시작 자기소개 아니야? 자기소개? 자기소개 그러면 이름부터 정해야 되죠 어 단체 꽃받침 하나 둘 셋 자기소개 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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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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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가 징수 Let it go 징수 다들 마술 야 사쿠야 마술 보여줘 마술 마술 보여줘 사쿠야 할 수 있잖아 마법! 마법 보여줘 할 수 있잖아 사쿠야 인센 디오 나 배웠는데 나 영통해서 했어 저 뭐 배웠지? 이거 마술 이거 뭔가 있어요? 뭔가 뭔가 있어? 뭔가 뭔가 없어? 응 이거 있잖아요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저도 이거 배웠어 나도 이거 배웠었는데 세 번 누르고 이렇게 하면 아무것도 안 들려 응?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응 이렇게 우시 우시 진짜? 진짜? 진희이 성 나이 때에다 니크 바까 니크 바까 니크 진짜? 안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50분 앞에 안 들려 저한테 이따가 얘기하자 같이 마리오 하고 응 좋아 마리오 재밌겠다 마리오 하고 싶다 마리오 하고 싶다 감사합니다 부끄러워 여러분도 할까요? 윙크 하나 둘 셋 했어 이거 좋은데? 형 한 번 더 한 번 더 나 좋은데 이거 한 번 더 나 나 좋아 되게 신나는 거야 나 다 같이 해 형 한 번 더 다 같이 다 같이? 한 번 더 둘 셋 아 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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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우와 이거 쳤다 이거 윗시만 합시다 윗시의 뭔가 특별한 피그니처? 응 강아지 둘 셋 이게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진짜 쳤다 진짜 쳤다 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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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유행아 우리 유행아 응? 이거 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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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야? 이거 판다 이거 판다 이거 판다 도끼 둘 셋 응? 사쿠야 뭐해? 사쿠야 사쿠야 나가 우리 사쿠야 나가 사쿠야 뭐 혼자만 해 사쿠야 응? 응? 아이 뭐야 우와 웃기다 진짜 불곡 하나 둘 셋 재희는 재미없죠?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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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렸어 이거 왜 말을 안 해 질렸어? 질렸어 질렸어 왜 질렸어? 두 번은 재희였어 아니야 아니야 이거는 시현이 형과 하는 거죠 재희였어 시현이 형이 제일 재미있어 재희였어 리크의 애교를 그렇게 보고 싶어요? 보여줘 애교? 사실 금지예요 보여주세요 애교 금지 애교 금지 애교 금지 시그니쳐도 생기고 진야대? 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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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거? 뭐예요? 먹었잖아 호거 또 우리 호거 처음으로 먹었잖아 호거 호거 진짜 맛있었잖아 호거 맛있어 호거 맛있었어 돼지고기 진짜 맛있어 호거 영롱했습니다 돼지고기도 맛있고 수고기도 맛있고 새우 완저도 맛있고 소스 남았어 청명추도 맛있어 소스 남았어 아니 사쿠야라 왜 사쿠야라 사쿠야라가 소스 만드는 거에 빠져가지고 자기 안 먹는데 자꾸 만들어가가지고 갓 갓난 소스 저한테 시쇼크 시쇼크 사세를 거의 진짜 그 약을 계속 만들고 있어 맛있잖아 맛있었잖아 하나는 진짜 맛있어 나 안 먹었어 나 안 먹었어 나머지는 그냥 나 안 먹었어 자꾸 먹어야지 맛있었어 이호가 만든 거 진짜? 형이 만든 거 안 먹었나 봐 너 그거 뭐였지? 케랏 작은데 메추리알? 메추리알 이름 진짜 멋있어 메추리알? 메추리알 우즈라? 메추리알 일본어는 우즈라인데 한국은 메추리알 메추리알 우즈라 뭔가 메추리알 왜 이렇게 멋있게 얘기해 멋있는데? 메추리알 메추리알 отправ GE 에피 페 페 페 페 ご畫 눈빛 음 아 은별스 모모야 시청자구야 모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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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벼라 오마이 사쿠야, 헨신시켜야 돼 헨신시켜? 나니? 나니? 류, 누나 사인해드렸어? 아직이요, 아직이요 안 만났어 끝나고, 아직 한 번도 해보고 싶어서 류, 활동 끝났을... 여러분... 아니요, 저희 꼭 찾아뵈러 갈게니까 기다리세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왜 자꾸 형 머리냄새 좋아요 제 머리냄새 좋아 캡처 타임 캡처 타임 아까 많이 했어 스크레이 하트 하나, 둘, 셋 뭐야? 뭐야 이게 이런데 이런데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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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여러분이 나무가 좋아해 려, 려가 아쉽게 려가 아쉽게 나무 어떻게, 려가 아쉽게 근데 가아지랑 고양이의 사이오가 택시켰어요 아, 사이오 사이오 사이오가 택시켰어요 아카분도 고양이? 뭘 하는 거야? 왜? 려가 아쉽게 저도 려가 아쉽게 루쿠 오빠 뭔가 사과드려요 39 키 커졌어? 만네들 저요? 조금 커졌어, 조금 커졌어요 10cm는 커진 거 같아요 1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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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어나서 태어나서 아, 태어나서 아, 태어났어 너무 극딜인데? 극딜인데? 태어나서 너무 슬픈 마음 아니, 려가 충격에 빠졌잖아, 사쿠야, 어떡해 어떡해, 려 제대로 삐졌어 려 말 안 한다, 이제 려는 사쿠애라 말 안 한다, 이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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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족발 화장이 왜? 왜? 아, 뭐해 왜? 왜? 안 보이잖아, 안 보이잖아 올라와 안 보여 왜 안 보여? 왜 안 보여? 뭐해, 뭐해? 뭐해? 왜? 뭐야, 몇 논대 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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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기잖아요 딸기 딸기 딸기잖아, 그때 딸기지 딸기 예상할 수 있죠? 비밀 레츠고 여러분 또 봐요 또 봐요 또 만나요 또 찾아올게요, 금방 그 작건 재밌게 보고 기다려요 재밌었어요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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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길어, 길어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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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해요 잘해요 잘해요